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스스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사이트에 후기를 올린 남성이 붙잡혔습니다. 업계에서는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을 수료한 뒤 렌즈업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. 노돌 기자입니다. 경찰들이 한 남성의 집으로 들어가자 집안 곳곳에 카메라와 렌즈가 가득합니다. 컴퓨터 안에는 성매매 장면이 담긴 영상이 셀 수 없을 만큼 저장돼 있습니다. 집주인인 30대 남성이 최근 5년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성매매했던 영상들로 1,900개가 넘습니다. 이 남성은 업주들로부터 10에서 40만 원을 받고 이 성매매 영상을 후기 형식으로 온라인에 올렸습니다. 영상들은 27대의 전문가용 카메라와 조명을 갖추고 찍었는데 피의자는 카메라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전문가였습니다.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의 신분을 노출한 채 지인에게 유포되기도 했습니다. 피의자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검은 부엉이라고 불리는데 참여형 온라인 백과 사전에 정보가 등조될 만큼 알려져 있습니다. 경찰은 이 남성과 함께 편집 등을 맡은 전문 광고 대행업자 7명과 성매매 업주 등 20명을 검거했습니다. 또 검은 부엉이가 벌어들인 1억 원을 포함한 이들의 범죄 수익금 12억 5천만 원을 환수했습니다. TV조사원 노도일입니다.